여러분 공연 재미있게 보셨나요? 공연 재미있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저희 공연이 끝난 이후에 멤버들이 상자를 하나씩 들고 한 바퀴 돌건데 공연 재미있게 봤다 이 악취와 응원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킥박스에다가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로만 팁 조금씩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주 금요일에도 버스킹이 있고 다음주에도 공연이 꾸준히 계속 있을 예정이니까 저희 악취와 인스타그램 페이지 통해서 저희 일정 확인하시고 많이 많이 놀러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악취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엠프게임 우리의 누군가가 우리의 누군가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